12과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대화 1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세요. 대화 2 이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1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왼쪽 3번 들어가세요. 1번 앞 2번 왼쪽 4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5번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 옆에 있어요. 4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5번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 옆에 있어요. 병원 옆에 있어요. 4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5번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 옆에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